하나 마이크론 계속해서 조정 중이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우선은 시장의 재료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먼저 보고 제가 대응 가격대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통밑까지 쭉쭉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ARM이 영국회사죠. 얘들아가 낯사하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 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네들을 살 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위를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닮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9만 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 10% 올릴 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은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은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 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수익성이. 그런데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 걸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제가 소통방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진짜 항상 주요 뉴스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뉴스 재료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인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매수 신호 보시면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흔히 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하죠?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 거 이 수익 증거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 개 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 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막 올려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괜찮은 종목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릴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고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테레그램에서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 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들어오신 것을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들어올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 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가 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린 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이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린다는 말푼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셔도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오하셔서 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종목 분석 해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 마이크로는 일단 얘들 뭐하는 업체예요. 반도체 이 재료죠. 소재 반도체 재료 부품 뭐 이런 관련주인데 반도체에서 식각 장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머티리어즈를 밑에 또 두고 있고 마이크로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말로 기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기관들 순매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RSI가 과매수에 흘렀을 때 이 정도 급등이면요. 2만 5천원 2만 3천원까지 빠져야 정상인데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놔주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수익을 보러 가기 위해서 특히 얘들이 안 빠져나왔죠. 얘들이 빠져나오면 되는데 얘들을 안 빠져나온 이유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까지 시세를 올린 호가를 올린 물량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 수익성이에요. 여러분들 수익성 보세요. 생각보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전방산업의 악화 때문에 전방계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가 정말로 좋다. 하반기가 정말 좋은 애들이에요. 거의 뭐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나오면 작년만치 비상에 나올 거고 문제는 매출은 잘 버텼다는 거죠. 24년도 정말로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솔직히 3만4천원까지 줘도 될 것 같아요. 얘들 같은 경우가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2만 한 6,700원이 뚫렸다. 2만6,700원이 뚫리면 손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가로 볼 때 3만원 밑으로까지는 혹은 3만1천원까지는 평당가를 낮추셔야 되는데 도통 다 이 사이 있으실 거예요.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2만 한 7,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얼마 3만4천원까지는 열려있으니까 충분히 가면 돼요. 그런데 불안 불안 하시는 분은 3만2천원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나쁜 수익이 아니거든요. 손절폭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죠? 이런 것까지 가격 싹 다 말씀드린 유튜브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듣고도 대응을 잘 못하게 하신 분은 주식을 조금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간에 결국은 올라갔을 때 여기 있는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차트 개박살나요. 그거는 꼭 알게 되셔야 되기 때문에 톤절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기업은 정말 좋아요. 좋고 좀 주당 순위액이 낮은 편이긴 한데 이거는 펀더미터 쪽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죠? 아까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여드렸잖아요. 저처럼 운영하는 소통방 진짜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통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